형이 여기 용산 살거든 용산 이태원 이태원에서 열밤 재워줄게 근데 아마 나보다 더 좋은데 살거야 니가 천러가 엄청 부자라고요 아 아니에요 형에서 아니에요 천러 할아버지가 아 그걸 진짜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그 지금 편하게 편하게 살고 있어요 혼대와 있지 아 제가 부모님이랑 한국도 집 있어요 같이 살고 있어요 아 한국에도 집이 있어? 네 뭐 월세 이런거 아니고? 네? 저 집을 샀어? 네 샀어 아 월세 전세 이런거 아니고? 네 렌트 아니고? 네? 렌트 렌트 아 그런건 모르는구나 뭐가 필요하면 샀구나 그냥 집을 샀네 네 집은 어디야? 집은 들어가면 아 들어가면 돼? 네 아이고 아이고 마고났네 뭐야 이거 아파트야? 네 아파트예요 아 야 여기는 다른 세상이 있다 들어오니까 와 이거? 이거 개나무숲이 개나무숲이 있어 형 이거 정글 아니에요? 나 쭉 들어가면 테니스장이야 야 야 흰오키 탕이야 어? 수영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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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형이 몇 살이세요? 13살 차이요 네 13살 차이요 형하고 완전히 늦게 나셨네 완전 늦대 중국에는 한 명밖에 안 되는데요 제 아빠가 나이 늘어나니까 어 애기 되게 좋아 그렇지 좋아하지 엄마한테 아 그 엄마 그 엄마 그 엄마한테 파이팅 그 그냥 파이팅 파이팅 피아노도 있고 여기 사진 되게 많아요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그 옛날 그 제가 했던 활동 영상 아 사실 제가 이런 거 보는 게 약간 어? 창피해요 여기도 나간 거야? 네 여기 나갔어요 아 아 아 자 어머 야 왜 해? 괜찮은데 이거 한 번만 이게 뭐야? 이거? 아 이거 뭐 보세요 이거 닭발 아니에요? 아니 이거 닭발인데 그 특별한 거 있어요 뭐예요? 닭고기 같아 그 닭 아니에요? 개구리 개구리예요? 잠깐만 잠깐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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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쓰는 건가? 아 아 아 아 그러면은 850만 50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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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억 천너집 말하는 거야? 천너집이 50평 더 높지 40? 40억 이상이네 40억 이상이네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? 저도 잘 부를 뭐예요? 50평 50평 40평 50평 50평 지금 동네 자랑이네요 지금 다행히 아 아 아 아 아 주연아 김현재와 닮았다고 아 auch so! 용으로 나의 여행 렁빠 응? 렁빠 렁빠? 렁빠 아 아하핰 이모 호자를 호자 어지라고 치기 쉽지 않은데 무력 아하하하하하 이거 되게 멋있어요 이거 이거 진짜 멋있어요 우와 이거 정리하라고 봐 정리하라고 알아서 정리할거에요 정리한다고 알았네 정리한다고 엄청 부잘하네 정리한다고 청년 할아버지가 아 그걸 진짜 알았네 에이요 호화가 있어 에이요 랄라 만져라 이렇게 하는거죠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